자, 선생님이랑 같이 실용영어 2, 시사박 4과 본문 가볼게요. 자, 선생님 수업은 단어랑 한 줄 해석 위주로 수업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다른 인강이랑 다르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폰으로 여러 번 들으세요. 몇 번 이상? 반드시 세 번 이상 듣는 거 기억하시고. 자, 가겠습니다. 자, 2050년의 날들은 미스테리다. 우리에게 하지만,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 삶이, 그 해에 2050년의 삶이 지금과는 꽤나 다를 거다. quite 하면 꽤란 뜻이죠? 꽤나 다를 거다. 자, 뭐, 그 시간이 올 때, 오기 전에 우리는 꿈꿔볼 수 있다. 충분히 뭐만큼, as much as는 뭐뭐만큼이란 뜻이죠? as much as 뭐뭐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꿈꿀 수 있다. 자, 여기에 2050년의 민호와 에이미의 날들이 있다. 자, during the entire night, 민호의 personnel, the wearable biomonitor, the monitors, he sleeps and analyzes, when he is the best time to wake him up, between 6.30 and 7.00 a.m. 자,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이란 뜻이죠? entire. 자, during 먼저 써줄게. during은 뭐뭐 동안이고, entire 하면 전체의이란 뜻이죠? 전체 밤 동안 민호의 개인, wearable 하면 입을 수 있는이란 뜻이죠? 입을 수 있는 바이오 모니터가, 이게 뒤에 모니터는 동사예요. 감시하다란 뜻이거든, 관찰하다. 앞에 모니터는 기계의 이름이죠. PWBM이라는. 이것이 감시한다. 그의 잠을 감시하고, 또한, analyze 하면 분석하다란 뜻이에요. 언제가, 자, 의문사, 언제가 그의 최고의 낮, 최고의 시간인지. 뭐하기에, 그를 깨울 최고의 시간인지. 그게 6시 반에서 7시 사이. 자, 그가 일어난 후에, 그는 푸드 캡슐, 캡슐은 뭔지 알죠? 알약 같은 거. 알약을 먹는다. 그것의 하니까 후주겠죠? 누구누구의. 그것의. 이 팩트 하면 효과죠? 그것의 효과는. 라스트 하면 동사로 지속하다란 뜻이죠. 12시간이 지속된다. 그래서 런치라는 단어는, disappear 하면 사라지다란 뜻이죠. 런치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언제? 그 캡슐이 발명된 후에. BPP 하면 발명되다라고 해석해야겠죠? 발명된 후에. 2030년에. After eating a capsule, 민호 turns on the monitor to say hello to his father, who works in the space station. He went up there last Sunday by taking a space elevator. 자, 뭐한 후에 캡슐을 먹은 후에, 민호는 모니터를 turn on 하면 켠 거죠. 뭐하기 위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의 아빠에게. 그의 아빠는 어디서 일해요? 우주정거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죠? 자, 얘를 설명하는 거니까 주워 빠지고 후 썼죠. 주워 자리 빠졌으니까. 자, 그는 거기에서 지난 일요일에 거기로 갔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바이 아이엔지 뭐뭐에 의해서. 그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자, 이 우주 엘리베이터는 transport a to b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transport a to b 해서 a를 b로 옮겨주는 거야. 사람들을 우주정거장으로 옮겨준다. 뭐 이후로? 2040년 이후로. 자, 뭐뭐 이후로니까 지금까지 됐으니까 have pp 현재 완료 쓰는 거죠. 뭐뭐 이후로와 같이 써요. 자, 아빠와의 작은 이야기를 한 후에 그는 hoverboard에 탔다. 이것은 뭐와 비슷하다? 스케이트보드와 비슷하다. 하지만 그것은 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그의 학교에 50km 떨어져 있는 그의 학교에 도착하기 위해서. if he did not have it, it would take three hours for him to get to school. but thanks to the flying vehicle, so people don't worry about traffic jams anymore. 자, 여기까지 자, 그가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 가정법 별표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3시간이 걸릴 거다. 뭐 하는 게? for two 그가 학교에 도착하는데 3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이 날고 있는 그 vehicle vehicle은 vehicle은 차량이라는 뜻인데 뭐 탈 것은 다 vehicle이라고 그래요. 이 날고 있는 탈 것 덕분에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그 뭐야 traffic jam이 뭐예요? 교통재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계속 자, 학생으로서 어떤 학교도 도착 가능하다. 몇 분 이내에란 뜻이죠. 이제 뭐 몇 분 이내에 with in 몇 분 이내에 자, 민호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automatically 하면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be registered 하면 등록 당하는 거죠. 수동태로 등록 당하다. 원래는 등록되다죠. 등록하다죠. 수동태로 등록 당한다. 뭐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throw 뭐뭐를 통하여 뭘 통하여? 몸 안에 있는 칩을 통하여. 자, attendance 하면 attendance 하면 출석이란 뜻이죠. 출석을 하는 것은 그죠? 선생님에 의해서 출석을 하는 것은 사라졌다. 2020년에 민호 is engaged in the online video chat with Jack on the moon. Jack is a classmate but his family moves to the moon last year. 자, 민호는 engage in 하면 어디 어디에 속하다 라는 뜻이죠. engage in 어디 어디에 속하다. 온라인 비디오 채트에 그 채팅 뭔지 알죠? 채팅에 속해 있다 누구와 달에 있는 잭과 잭은 반 친구인데 그의 가족이 작년에 달로 이사를 갔다. 민호의 반은 달로 갈 거다. 다음 달에 뭐로써? 그 학교 여행 뭐 수학여행 같은 거겠죠? 여행으로써. 민호는 정말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 다시. 그죠? 달에서. 자, 그들은 학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민호 tells Jack 내게 말하고 있다. 말한다. What he did. 그가 한 것이죠. 어디에서? 그 아침에 그 체육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 What he did 하면 그가 한 것이죠. 자, 모든 학생들의 활동 그 체육관에서의 모든 학생들의 활동은 자동적으로 are assessed assess는 평가하다 라는 뜻이죠. 평가된다. 뭐에 의해서? 중앙에 컴퓨터 모니터 그 컴퓨터에 의해서 그 컴퓨터가 뭐해요? 감시하죠. 모니터링 하죠. 그래서 능동이죠. 그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 컴퓨터 is programmed to provide early warnings in case of potential serious health problem. After school Amy is at the store with her mother she received a personal greeting message she is the only one hearing it thanks to personal communicator device and the newly integrated wireless ear piece a new nanotech wireless device fully fully integrated to human bodies. 자, 여기서부터 컴퓨터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이죠. 프로그램 되어 있다. 뭐하기 위해서? 초기에 warning 경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고 어떤 경우에 potential 하면 가능한 이란 뜻이죠. 가능한 심각한 serious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 케이스 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인 케이스 오프 그죠? 자, 학교가 끝난 후에 에이미는 엄마와 함께 가게로 갔는데 그녀는 개인적인 인사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단지 한 명이다. 그것을 듣는 그죠? 그녀가 듣는 거니까 능동 ing 맞죠? 뭐 덕분에? 개인 의사소통 장치 때문에 자, 새로 integrated 자, integrate 는 통합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integrate 통합시키다 그럼 통합된 거겠죠? 자, 새로 통합되었다 새로 합쳐진 통합된 선이 없는 wireless 하면 선이 없는 거죠. 선이 없는 이어피스인데 귀 안에 꽂는 그런 뭐 조각인데 그것은 새로 그 새로운 나노라는 건 정말 작은 거죠. 나노 기술의 선이 없는 장치다. 완벽하게 통합된 인간의 몸에 완벽하게 통합된 거니까 이디죠. 오케이 자, 계속 가볼까요? 자, 뭐 했을 때 그녀가 가게를 떠날 때 두 개의 엽서를 가지고 가게를 떠날 때 그녀는 스캔이라면 스캔이 조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조사를 받습니다. 스캔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휴먼 바디 스캐너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감사 메시지를 또 받습니다. 뭐와 함께 디테일드 세부사항이 적힌 그 비용 세부적으로 적힌 비용과 함께 그녀의 purchase 구입에 대해서 purchase 구입에 대해서 디테일 하면은 세부적인 세부사항을 두는 이 말이 있겠죠. 자 그것은 자 빌은 동사일 때 청구하다란 뜻이죠. 그럼 청구가 되는 거죠. 비 빌다면 그녀의 그 은행 계좌에 자동적으로 청구가 됩니다. 신용카드나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는 역사가 되었다 2030년 이후로 란 뜻이니까 뭐예요 이거 없어졌다는 거겠죠. 뭐 덕분에 통합 덕분에 integration 통합 이란 뜻이죠. 통합 덕분에 은행 계좌 정보의 통합 덕분에 뭐와 PCD 그죠. 자 저녁 식사 후에 에이미는 뭐 원했다. 하키 게임을 보기를 원했다. 라이브로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TV에서 라이브로 하는 자 지각 동사니까 게임 지각하는 거니까 동사 원형 써야겠죠. 자 그녀는 TV를 켰다. 뭐 목소리로 TV를 켰고 프로그램을 생각으로 선택했다 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TV is a hologramic one. The hologram are pictures that have height, width and depth so we can feel and touch them. Finally the hockey game started and wow it's exciting. 자 TV는 홀로그래픽 하는 원이었다. 홀로그램 뭔지 알죠. 진짜처럼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거 홀로그램 은 사진인데 그것은 높이가 있고 너비가 있고 깊이가 있다. 그죠. 높이 너비 깊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지고 느낄 수 있다. 마침내 hockey 게임이 시작되었고 진짜 흥분 그 게임이 흥분 시키는 거니까 ing죠. 자 each player wears a camera and a personal bio sensor so she can see in the real time the player's point of view of the action as well as his heart's rates 자 모든 선수들은 입고 있다. 카메라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 바이오 센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실시간 리얼 타임으로 선수들의 관점 행동의 관점이죠. point of view 행동의 관점을 볼 수 있다. 뭐 뿐만 아니라 그의 심장 박동 뿐만 아니라 as well as well 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죠. 꽤나 quite thrilling to see how the gulf tender's heart rates increased when faced with 2 on 2 on 1 Amy is now ready for a good night sleep with the pwpm detects her condition and control the room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for the good sleep on the bed she fell asleep thinking of how different life will be in 2100 자 꽤나 흥분 시킨다 라는 뜻이죠. 뭐 하는 것이 이 그 골프 그 여기서는 골텐더가 골키퍼란 뜻이거든요. 골텐더 그 이 골키퍼의 심장박동이 how는 얼마나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얼마나 그 골키퍼의 심장박동이 올라가는지 그죠? 언제 어 2대1의 상황에서 2대1의 상황을 페이스트하면 맞닥뜨렸을 때란 뜻이죠. 이 골키퍼의 입장에서 맞닥뜨려진 거니까 it이죠. 그죠? 이 상황이 얼마나 흥분시키는가 상황의 입장에서 지가 흥분시키니까 능동이죠. 자 에이미는 지금 어 잘 잘 준비를 했다. 그죠? 잠을 잘 준비를 준비가 되어 있다. PWBM을 가지고 자 그것은 그녀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그 그녀의 방에 템퍼러처 온도 템퍼러처 하면 온도와 휴미디티 하면 습도 를 통제한다. 잘 자는 거에 대해서. 자 밤에 그녀는 잠에 골아 떨어진다. 뭘 생각하면서 그녀가 생각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얼마나 다를지 삶이 2100년에는 얼마나 달라질지를 생각하면서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